여러분 반갑습니다. 어반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조금 꼰대같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주제로 질문이 조금 자주 들어와요.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어반이 형, 어반이 형은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 생각하는 거랑 가장 후회한 게 뭐예요? 이런 질문이 잊혀질만 하면 항상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나가면서 한 번 이렇게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근데 딱 한 개씩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 어제 영상을 올리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것과 가장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뭐 해보려고 합니다. 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니까 나도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거야. 마흔이 넘었으니까 그치? 그리고 그 마흔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절반이란 것 그걸 생각할 때마다 좀 뭔가 이제 많이 살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인생에서 가장 잘했다는 것과 가장 못했다는 거,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는 거 이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은 것 같아요. 대답은 바로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뭐 잘한 것부터 말할까 아니면 후회가 남는 것부터 얘기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후회가 남는 것부터 얘기하자면 후회가 남는 거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. 정말로 후회를 하는 거. 그래서 뭐 지나고 나면 사람들은 크게 작게 많은 후회를 하잖아. 그리고 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어바니 형은 인생에서 결혼할 뻔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어 있었지. 안 한 거에 대해서 후회 안 하세요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아. 지금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물론 좀 쓰림 순간도 있긴 했지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투자로 돈을 한 번 크게 날 딱 정확히 30살 되는 날에 정말로 크게 돈을 한 번 날려먹은 적이 있었거든.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면 그런 과오를 이렇게 다시는 안 저지르려고 하잖아. 막 그런 인터스텔라 보면 쎄! 막 이런 것처럼, 그치? 근데 그건 역시도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의 과정이어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근데 날 조금 더 단단하게 해준 하나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. 그래서 뭐 그런 자잘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하고 그나마 조금 후회한다고 하면 그런 건 조금 후회스러운 거 있어. 아, 그때 그 발 시련을 따먹었어야 되네.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래서 그... 이게 여러분들은 뭐 내가 말해도 이제 안 믿잖아. 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야스의 기회들이 많이 와. 물론 나는 그거를 잘 잡은 편도 있긴 하지만 근데 놓친 경우도 있거든. 근데 그 여자 중에서 그 애가 있었어. 어느 날, 어느 날 새벽에 나를 이렇게 불러내더라고. 내 자주 가는 바 그때 아직도 기억난 거야. 그래, 지금은 스쿠비를 한 바인데 옛날에는 그게 K-OB였던 시절이 있거든. 그때 날 이렇게 불러내더니 애가 술을 이렇게 계속 먹었어. 그래서 술 사달라고 해. 그때 보드카 사준 것까지 기억난다. 보드카를 먹더니 애가 오빠, 이렇게 보니까 잘생겼네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, 나보고. 그래서 와, 내가 태어나서 잘생겼던 소리를 들어본 게 내가 동남아에서 들은 게 제일 많이 들었는데 근데 뭔가 좀 설레대 그때. 좀 설레대. 그래서 여자가 되게 이뻤어.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안 믿겠지만 진짜 이뻤다니까. 근데 오빠, 잘생겼네요. 이래갖고 그 다음에 나가서 또 술을 한 잔 이렇게 더 먹게 됐지. 근데 술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여자가 막 그런 거야. 오빠, 제 옆에 와주시면 안 돼요. 이렇게 마주 앉아서 먹는데 제 옆에 와주시면 안 돼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옆에 앉았는데 야, 그날 먹었다. 안주까지도 기억난다. 그거 먹었어. 두 번째 일식집 가서 습기야키 먹었단 말이야. 근데 갑자기 이게 딱 기대는 거야. 야, 이거 100% 100% 이거 각이었거든. 근데 저는 이게 그 당시에도 그렇고 겁이 많아가지고 여자가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있어. 여자가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어, 오빠 이러면 슬쩍 어허허 이러면서 우리 잠깐 쉬었다 갈까 이런 게 있었거든. 근데 나는 옛날부터 그런 게 되게 싫었단 말이야. 정확히 말하면 겁이 많다. 무섭다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지. 그런 것들에 대해갖고 얘가 혹시라도 진짜 독한 마음 먹고 날 신고하면 내 인생 엿되는 거지.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거든.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. 무드가 오빠, 오빠 이래갖고 근데 그때 내가 결국에는 술 취했다고 이제 좀 들어가자. 어딨냐, 집에 어딨냐 이렇게 딱 했거든. 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애가 비틀비틀 걸어다가 내가 택시 이렇게 딱 잡아서 보내려고 하는 순간 여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갖고 오빠 되게 착하네요. 이러고 가는 거야. 그때 그 착하네요라는 의미는 내가 진짜 착해도 그런 게 아니라 야, 이 병신에게 약간 이런 뜻이었거든. 그런 뜻이었거든. 뭐 그런 게 있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. 그런 사소한 것들. 그래서 요즘 들어서는 느끼는 게 제가 또 8월 달 말되면 헬스 끄는 지 3년 된 날이거든요. 근데 근력운동은 내가 좀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? 한 10년 전부터 했으면 어땠을까? 약간 그런 아쉬움 같은 게 남는 순간이 있는데 근데 꼭 아씨 내가 그때 갔어야 되는데 뭐 이런 후회가 남는 순간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그나마 지금 내가 가장 큰 후회라고 한다면 헬스를 조금 더 빨리 한 10년 일찍 다녔으면 어땠을까? 이 아쉬움이 그나마 제일 큰 거고 방금 전 말했던 아, 그녀를 나 따먹었어야 됐네. 이런 느낌 정도 이런 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. 그래서 뭐 큰 후회는 없고 그럼 반대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인가요? 라고 했을 때 그거는 저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저는 증권영업을 시작한 거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증권영업 시작할 때 그때 그때 뭐 내 이야기 많이 들은 사람 알 거야.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현차 노조 중에 아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는 뒷통 꼽아주면 뒷통 한 3,4천 꼽아주면 들어갔어 실제로. 그래서 그걸 이제 가려고 했을 때 내가 증권영업 하겠다고 내가 그거 안 들어간다가 내가 거의 태어나서 대판 아버지랑 처음으로 제일 크게 싸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을 거야. 그래서 그래서 증권영업 하면서 첫 달에 6,779원 받았는데 펀드 10개 팔아가지고 위촉계약직이라서 기본급도 없거든. 그래서 증권영업이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게 여러분 주변에 살아남기가 주내 힘든 구조예요. 근데 결국엔 그걸 해가지고 저는 실적을 오질러게 많이 쌓았거든요. 그래서 굳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필요 없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. 증권 쪽에서는 직원들을 아예 오래전부터 잘 안 뽑는단 말이야. 이렇게 실적 좋은 애들 땡겨오는 그런 구조거든요. 저는 저희 증권사에서도 스카우트 제도 몇 번 받았고 실제로는 물론 이제 영업적으로는 남긴 했어. 근데 문제는 그게 왜 가장 좋았을까를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나다운 거였는 것 같아. 나다운 거. 내가 원하는 내 인생에 가장 근접한 일이었던 것 같고 지금 와서 내가 증권영업을 또 15년을 했지만 뭐 사실 증권영업은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어. 신규 상담을 거의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5년 동안 안 받았잖아. 근데도 아직 달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달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유치해놓은 게 그래도 나쁘지 않게 계속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또 이 바닥에서 15년 그래도 시장에 머물고 이런 거 보니까 일이 느는 거 내 실력이 분명히 늘긴 늘었어. 옛날에 비해서 그것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와서는 그런 증권영업이란 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거지.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더 싫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결국엔 그 기반이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늦게 말하고 싶은 거는 나답게 살 수 있었던 것 가장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해준 가장 중요한 직업이 저는 그 기반이 됐던 게 증권영업이었고 그리고 나는 또 내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 되게 운이 좋았다면 내 인생에 가장 운이 좋았다면 나는 내가 이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. 어렸을 때부터 나는 펀드메니저가 됐습니다.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진짜. 근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증권영업 맨 처음 보험영업을 하게 됐고 보험영업을 하다 보니까 발식은 나만 좋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좋아하는 구조가 아닌데 그래도 그나마 증권영업을 윈윈할 수 있는 구조거든 수수료가 순자산이랑 비례하기 때문에 얘가 돈 많이 불면 나도 이제 돈 좀 많이 들어가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오고 약간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뭐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그리고 뭐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대신에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거는 증권영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증권영업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강한 기반이 되었고 그래서 언젠간 시간이 지나게 돼서 유튜브도 그런 또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유튜브는 그러기엔 구조가 달라. 증권영업은 이게 쌓아두고 나면 밑에서 치고 올라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거든. 보통 직업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야.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게 단단한 해자를 구축하게 되는 게 있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아니에요. 밑에서 계속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이미지가 달아. 결국에는 이미지가 달린다는 거지. 그래서 그 와중에서도 롱런하는 사람들은 롱런을 하겠지만 근데 글쎄 모르겠어. 나도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내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많거든. 언젠가는 나도 이게 접게 될 수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걸 유튜브를 접게 되면 또 다른 일을 또 하고 있을 거야. 난 그때 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. 그래도 결국엔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 다 하고 사는 게 내가 원하는 나다운 인생이었거든.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내가 나중에 안 하게 되더라도 그리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또 내가 원하는 방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증권영업에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거야. 제일 잘한 거 증권영업 시작한 거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거 그나마 꼽으라면 운동을 조금 늦게 시작한 거 근력운동을 그런 게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저는 뭐 여러분들은 되게 심플하게 살라고 얘기하잖아. 평범한 사람한테는 평범한 인생이 있는데 뭐 요새는 뭐 손수고 손수총들 너무 많아가지고 그치 뭐 이런 생각말이 근데 그냥 열심히 살면 됩니다.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순간 많이 만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. 여러분들이 항상 리마인드해야 될 게 내가 아까 말했던 게 뭐였어. 내가 증권영업을 시작한 걸 왜 좋아한다고 했지? 왜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었냐면 나를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그게 된 것 같아. 그 증권영업 자체가 어반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이 사람이 자기가 어떤 인생을 원하는지 몰때도 많거든.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내가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반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저는 증권영업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증권영업을 하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. 절대로. 아까 말했잖아.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답게 살 수 있을까 에 대한 해답은 전부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때 가장 나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탐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게 또 하나의 그런 뭔가 인생의 모나먼 길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는 그나마 운이 좋다면 그걸 조금 빨리 찾은 것뿐이지. 그래가지고 여튼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요. 여기까지입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또 준대 싫어하거든. 나도 뭐 별로 딱히 하고 싶은 일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근데 항상 유튜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저는 지금 와서는 많이 내려놓긴 했지만 내가 어렸을 때 난 나이 많은 형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즐거웠거든.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나봐. 그런 하나의 뭔가 나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선민의 시간이랄 개몽의식이지.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다.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던 것 같아. 뭐 이제 와서는 그런 걸 많이 내려놓긴 했거든. 듣기 싫은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. 근데 어 결국에는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이 두 개만 기억하게 되면 뭐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씨 발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구나 라는 것들을 뭐 깨닫게 되는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요.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뵙도록 하겠고 오늘도 우리 복도리 야 복도리 새끼 일러봐라 왜 또 왜 자꾸 이렇게 와서 어슬렁거리는데 새끼야.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복도리 오랜만에 우리 복도리로 착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야옹 차 하하